지난 9일 대구시와 광주시 등 달빛내륙철도가 지나는 10개 지자체장이 대구에 모여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장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함 상생공약으로 제시했던 달빛내륙철도는 191km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총사업비 6조원의 대형사업으로 철도가 건설되면 영원함에 낙후된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탄탄한 남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대구에 모인 지자체 대표들은 올해를 달빛철길 건설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앞으로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학술 용역을 발주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